가요가 좋다. 미녀 군단을 함께 만나봤습니다. 네, 이번에는요. 증오함과 무한한 다정함을 겸비한 매력 넘치는 남자 가수들로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참 좋으시죠. 저는 오늘 아쉽게 살짝 좀 양보를 좀 했습니다. 네, 저 역시 아주 다정한 남자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, 서미 씨. 네, 물론이죠. 아, 이한중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시는 가성의 사나이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? 아, 그렇게 해야 되겠죠. 푸근한 미소, 아주 인상적인 또 가수 있죠. 정연 씨. 네, 아주 감미로운 노래로 인기 상승을 착착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. 장원택 씨. 네, 또 향수를 부르키려는 착착 올라가는 네, 김승도 씨까지 말이죠. 이어서 만나 보겠습니다. 그래요. 먼저 정연 씨의 내가 가는 길 먼저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은중 씨의 내 скор Fragekal Herb 내 눈에 있는 저의 본격들 당신 사랑을 보니 신한 시각, 하늘한 새 아쉬움이 되었길 당신법들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 우리의 그릇과 아리라 살아버리신 내 맘에 그지 않으신 시위에 이 영혼과 우리가 석회한 이승이 내 맘에 너와의 삶은 시위에 내 맘에 너와의 삶은 시위에 내 맘에 너와의 삶 내 맘에 너와의 삶은 시위에 나 결국mos hub니다 이 영혼은 시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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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